님들 안녕하세요 하이 좀 일찍 켰습니다 어쩌다가 야 너 이거 화질 왜 720이야? 생각해버리니까 내가 캐나다에서 1080을 안 돼가지고 캐나다를 왜 야 왜 말을 아무.. 좋았다 괜찮아! 괜찮아! 괜찮아? 하긴 알았어요? 빨리 눌렀죠? 빨리 눌렀지 미친 새끼야! 야 핸드폰 깨진 거 아니냐? 괜찮아요? 많이 눌렀죠? 다친 데는 없어요? 아니 그냥 좋으시면 내 재산 중에 제일 싼 거야 이 새끼들아 오늘은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저는 드디어 네 내가 평소에 이발톡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까요? 딱 앉아 형은 묶겠지 어떻게 해드릴까요? 머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그냥 알아서 단정하게 해주세요 이런 애들이 제일 못된 사람들이야 왠지 알아? 사람 떠보면서 니가 얼마나 잘 자르나 한번 지켜보겠다 그러면서 거울 눈감고 했다가 조금씩 보거나 이렇게 째려고 맞아! 어떻게 알았어! 이 새끼 어떻게 자르는지?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어? 어? 그것이 미래나 보여 미래나 보여 아 어떻게 알아보자 러리 한번 조져보자 오오오오 한 번 옆머리 방을 보고 한다는 게 방을 보고 말해 잠시만 방금 옆머리 보고 왜 방 때렸어 옆이 형 순간 이 새끼 탈모는 됐지 여기 보였어? 여기 보였어? 손이 전남들이 모여요 옆에가 너무 가늘어요 깜짝 놀랐어요 최대한 잘생기게 해 지금 알았어 니 지금 사실 문제는 옆에 밖에 없어 어? 그래서 그 옆에 한 거 없는 거 아니야? 응 난 형이 장발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 야 그런 거 있잖아 일단은 드라이 안 해도 되는 머리 아 진짜 이기적인 너 정말 이기적인 놈이 아닌 거 빨리 안 해도 되는 머리 아 짜증나고 있어 그냥 머리만 감아도 이쁜 머리 있잖아 그거 해도 아 그러려면 니 얼굴이 예뻐해 옆에 비웠다고요? 저는 그냥 하다가 안되면 착발하려고 해요 아 착발하고 뒤다보게 나 하나만 해 아 아 뭐해 미친 놈아 아니 씨X야 나 뭐 꽃이야? 아니 한두 번 하고 말아줘야지 얼굴이 가만히 있어. 미안해. 괜찮아요. 이분도 이렇게 될 수 있어야지. 나 움직이면 안 돼. 귀 잘려 진짜. 아버지가 진짜 절대 우리 가족에서 태어나 나올 리가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. 안 봤어요. 한 번 봐. 오 이거! 님들! 님들 이거!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배드립이지 않나! 완전 유전자에. 아 얘 개농지대 문제니까. 열석 부전자니까. 니 개농지대 문제니까 지금. 연하님 공파님 이해해주세요. 어! 오빠 우리 인천인데. 어? 오늘 볼래? 아니 인천 노년도. 인천 노년도. 인천 노년도. 인천 노년도. 인천.. 너 뭐? 인천 노년도. 아 이 새끼가 해를 안 좋은데 인천. 아니 소랫국으로 못 갈 것 같아 얘네때문에. 형 일단 아웃밥으로 사주거든? 어? 그니까 내가. 나 하나 주세요. 아니야. 내 돈이 진짜 쟤한테 있어. 내 지갑이야. 오늘 결혼했냐? 아니야! 제법! 아니 야 이거. 돈까지 갈려도. 맞아. 얘도 가만히 있네. 돈냐? 돈내러네. 내가 찾았어. 어?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아아아아아아악. 야! 왜 화끈했다. 야! 이봐. 야! 형! 아니 아니. 형아! 형아! 아니 소리 들었어? 아니 형. 오케이 오케이. 이거야! 이게 내가. 잠깐 어디 이보고 온 사이에. 나 지금 그거 같아. 그 왜 오락실 것 같이 알아? 뭐? 오락실이다떡다떡해서 이제 가야되는 얘기? 아! 카반메이비. 와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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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. 귀 savoir.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배신대신 해주세요. 해야 예뻐, 겉머리는. 해줘, 그러면. 진짜 다운은 너 죽여버릴 것은? 두개를 내리지 venture. 약간 그거 같은 게 그냥. 초등학생 때 남자애가 어제 좋아하면 존나 놀리고 도망가면서 때리잖아요, 저녁에? 아오... 거의 좋아하지. 그래, 저 누락아. 저 누락아. 저 누락아. 나 저 누락아 찾았어, 한 번. 아 그래? 아 왜 미안해하나. 한 번 더 더 만들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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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덧머리 이쁘게 알지 형? 하하하 아 알았어 죽탉칠게 아니 왜냐면 사운드가 너무 기름 같아가지고 그냥 살았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걔 구슬구슬하고 겁이 먹으니까 나 또 다리 있었다는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일부터 배워 운동 나 운동 잘해? 잘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용리를 아니 오빠 얘 나 따라가고 내일부터 했다고 말하라 그냥 갔다가 락이 타면 됐잖아 아 못먹고 누나네 아니 운동할까? 일찍 일어났어? 네 운동하자 야 운동하자! 아니 근데 우리 어디로 사시던데? 아무데나 아니 호텔 같은 데서 오늘 봐봐 둘이서 다 보면 나도 호텔 가면 돼 아니 근데 그게 존나 돈 낭비인 게 그냥 같이 자자니까? 오늘? 아 싫다고!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여자 입장에서 내가 뭔 여자야 이 씨발! 싫다고 나 다 먹고 자야 되니까 너 안 눈들여 미친년 아무도! 야 호텔은 식탁을 했잖아 진짜 정말 비교적이지 않아? 방 두 개 닫는 거? 근데 여장이 니가 여자는 아니잖아 아 침대에다가 넣으면 되잖아 쟤는 우리는 닦아내서 자고 아 벗고 잔다잖아! 그럼 우리도 벗! 음 맛있다 금강연아님 근데 귀여우시네 아 이 형 핸드폰 어디 있어? 이틀에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아 근데 얘 약간 질투도 있지? 응 나 자격증 좀 심한 편 왜 그래? 한 남자 만나고 나서부터 고추지지가 않아 한 남자가 더 좋은데? 찬호? 안 맞아 보여 야 움직이지 마 지금부터 중요한 거 할 거야 오케이 나 이상한 소리 될지도 몰라 너무 시원해서 어 간다 형 어우 fuck yeah 아 기분치 fuck yeah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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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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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뒷머리가 너무 안 이뻐요 예 뒷머리를 제거해보자 약간 조금 파격적으로 자를 거야 어 어떡해? 아주 파격적으로 살려가 있는데 살려가 있는데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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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뭐야? 안 찍어 한올로 보고 있거든? 찍어봐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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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찍어봐 어? 야 빨리 나가자 야아 야아 밥 먹으면 안 가? 야 뭐야 간다 야 뭐야 간다 야 뭐 이래도 돼?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야 뭐 좋아해 좋아해 고아죽 있는 사람한테 왜 그래 간다 아 어 야 야 야 이뽕아 이거 만져볼래? 어떻게suite 손을 딱 나 강하게 뜯어주면 안 될까? 한 번 보고 싶은데...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누나... 누나 멈추세요 야! 카메라 뜯으라고 아니... 방금 흩날리는 게 너무... 아아! 고소장! 방금 들었라! 우원! 아니... 미쳐민이가 진짜... 야 바람을... 주달라고! 시험 기르면 이제 막투되는 거지 야! 훔쳤어! 야! 아이쿠알! 저 부분만 염색 가능하냐는데? 가능하죠! 가능하죠! 자 이제 이 뒷머리를 제거하겠습니다 그래? 내가 잘할까? 어 할 수 있어요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괜찮아 괜찮아 가자! 아악! 누가 진짜 조심해야 해 누가 진짜 조심해야 해 누가 진짜 조심해야 해 누가 진짜 조심해야 해 흠흠흠흠흠흠흠 왜요요요요요! 형님아 진짜 진짜! 아니 진짜요? 아니 진짜요? 아이씨흠흠흠흠흠흠흠흠흠! 형님 이거 놀래러 갔냐고! 머리 두 개 났나고! 이게 근데 이게 마지막 디테일이야? 어. 엄마 참아. 응. 잠깐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. 아직 더 있어? 왜냐? 바람 맞고 나서도 봐야 돼. 아 진짜? 그래야 바람에 맞았을 때 뭐라 그대로지. 와 이 형 진짜! 님들 개 프로예요! 미쳤어요! 근데 밑에는 축구국이니까 욕하고 싶게 생겼대요라고 할 뻔. 어. 이렇게 나와요? 미쳤어. 자 세팅해줘야지. 계속 끝났어. K-POP. 아! 따라와! 오! 아! 따라와! 아 좋아 좋아. 마음에 들어x3 아 이거는... 응. 앞 볼륨이랑 옆 볼륨만 세워도 많이 이쁠 것 같은데? 입보가 약간 그 분위기가 좀 우아한 게 있는데 이렇게 컬이 작으면은 귀여울 수 있는데 그 우아한 맛이 사라져요. 그래서 컬을 이렇게 크게 한 번 주면은 지금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. 오빠 그런 액션 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무거운 줄 알아? 뭐야? 아 진짜 뭔가 갈라지긴 한다. 인상이 되게 숨은 일이 시작했어. 우아하게 해보자. 우아하고 화려하게. 근육이 좀 줄어들었다는데? 형 무슨 말이야. 진짜 머리 좀 드라이 쪽으로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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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죽여버린다 너. 형 다리에 핏줄 선한 거 다 봤잖아. 어. 아 근데 이 고데기 너무 예뻐. 진동 있어. 진동이 있어. 아 근데 미세하게 좀 더 머리가 기분이 좋은 거. 자극이 되니까. 치매하자리 들고 댕기만 했고 또. 제 First 아 이너람 부끄러워하는 거 봐. 얼굴 빨개졌다. 너 이 Jana 정말 잘 논다. 거짓말! 거짓말! 얘네 정말 잘 논다. 우리 이제 별거 아닌 걸 찾았어. 소진들 보는 거 같지 않아 근데? 보기 좋아? 와 근데 님들 진짜로 남자는 머리빨인가 봐. 고생하셨습니다. 나 진짜 모르겠다.